우리 날도 좋은데 낙엽이나 잡으러 갈래요? 어? 뭐야? 갑시다 뭐? 남자는 가을을 타고 여자는 봄을 탄다는 말 알아요? 글쎄다 너도 남자여인이야? 아직 나 남자인 거 이제 알았어요? 마냥 애 같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떨어지는 낙엽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던데 한번 잡아볼래요? 너나 해라 내 나이가 몇인데 유치하게 그런 거라냐 첫눈 올 때 손톱에 봉숭음을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거 한 20년은 한 것 같아 근데 그거 다 뻥이다 어? 응? 내 월급 알죠? 6개월 할부로 샀어요 너 미쳤어? 아니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요 뭐야 미쳤어가 하여튼 선배 단어 선택하고는 고맙다 나중에 킹스백 작전 끝나고 아이슬란드 가자고 했던 거 기억하죠? 내가? 내가 술 마시고 택시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술 마시고 택시에서 그랬잖아요 야 나도 킹스백 작전 빨리 끝내버리고 멀리 떠나버리자 본도 꼴 베기 싫고 다 싫어 어디 가고 싶은데요? 어디 가고 싶은데요? 어디로 가지? 그래 아이슬란드로 가자 그때 나도 데리고 가요 목걸이 사느라 돈도 없어서 내 비행기 표도 사놓고 야 야